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 전날에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문자를 주고받는게 언론에 노출이 됐고 그 내용은 이준석의 성상납 부분이 기소가 되면 당연히 제명돼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썼는데 이 부분이 알려지면서 본인이 윤리위원회에 있었는데 윤리위원회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오늘 경찰이 이준석 대표를 불러서 조사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내부적으로 성상납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확인을 한 것 아닌가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확인을 했다. 아울러 이준석이가 이른바 자신의 문자 노출을 계기로 경찰 출석을 거부한다는 소문이 들린다면서 이것 또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자신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간의 문자가 노출됐는데 그게 8월 13일 날 주고받은 문자였습니다. 어제 문자가 아니고 과거 한 달이 넘은 문자를 보다가 카메라 포착됐는데 이걸 빌미로 이준석이가 다시 경찰 출석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소문이 들린다고 하면서 또다시 이준석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전에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준석 대표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 전직 검사로서 어떻게 보느냐 하는 질문을 받고 보통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회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할 때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을 때는 잘 부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르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회에서는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이준석에 대해서 수안에서 조사를 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혐의를 파악하고 인정을 했다, 인식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상범 의원은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가세연 방송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이준석 측에서 고소를 했는데 그것이 무고라는 논리가 되고 기소되기 위해서는 성상납 부분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판단으로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입증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국민의힘의 법률 지원단장입니다. 무고 혐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성접대 의혹의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경찰에서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됐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상범 의원은 또 제가 알기로는 이준석 대표가 어제 보도 즉 문자를 주고받는 것을 드러난 것 관련해서 경찰 출석을 거부한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그렇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본인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범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가지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닌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유상범 의원이 지난 8월 13일 날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에 이준석이가 성상납으로 기소가 되면 당연히 제명돼야 된다라는 걸 유상범 의원이 정진석 그 당시에 평의원에서 비대위원장이 아닌 문자를 보냈는데 이걸 가지고 다시 이준석이가 경찰에 대한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거 가지고 하는 것을 보면 범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인식했다. 범죄 혐의가 인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준석은 이런 걸 보고 전체가 지금 자기를 기획해가지고 공작해가지고 이렇게 수사도 하고 또 제명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준석이가 그렇게 말하자면 연막을 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비판한 것입니다. 유상범 의원은 지난 8월 13일 당시 평의원 신문이었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 라고 메시지 답장을 보낸 사진이 전날 공개되면서 당 윤리위원회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허은하 의원은 이준석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허은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문자 파동에 대해서 이 문자 파동은 지금 유상범 의원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사이의 문자 파동입니다. 잘못하면 당의 뿌리가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달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문자 때문에 당의 내홍이 격화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비상상황이 계속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면서 정 위원장이 한 달 전에 있던 문자라고 밝혀서 그나마 졸였던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공개가 됐지만 그건 한 달 전 8월 13일에 죽어봤던 문자였다. 그나마 조금 안심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허은하 의원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왜 그때 하필 윤리위원인 유 위원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지 좀 간단치 않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진석 의원은 평의원이기도 하지만 시체말로 윤회관이자 다선이고 유 의원은 초선이지 않았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문자메시지 논란 과정에서 많은 분의 마음속에서 설마 아니면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윤리위 스스로 존재의 유나 명분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허은하 의원도 문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말썽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비상상황이 계속되는 것도 그런 주변부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에 대한 성상납 의혹 그리고 증거인멸 의혹은 이미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당 부분 확인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준석은 계속해서 주변부 가지고 때리고 있는데 그 주변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윤회관이 자기를 억압하고 내치려고 하고 있다.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 액세스 저 액세스라고 말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최근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더 심한 욕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문자가 자꾸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비상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은 자꾸 이걸 핑계 삼아가지고 그래서 뭔가 공작이 있다 업무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경찰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이렇게 유상범 의원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에 대해서도 경찰이 추가로 한 번 더 소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다시 이준석을 조사하고 난 뒤에 이틀 만에 장이사에 대해서 말하자면 아이카이스트의 장모이사 장모이사가 접대를 김성진 대표의 밑에 있는 측근인데 장모이사가 접대할 때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인데 여기가 소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조사를 한 겁니다. 장모이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다시 이준석에 대해서 불러서 확인 조사를 하려고 계획 잡고 있는데 이준석이가 문자 나왔기 때문에 안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유상범 의원이 추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안 가겠다 하는 것 자체부터가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나 이 허은하 의원 같은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비상상황이다. 그러면서 이런 걸 왜 자꾸 만들어내느냐 이런 식입니다. 우선 이 문자를 이렇게 부주의하게 노출시킨 것 자체는 정말 정진석 의원이든 유상범 의원이든 할 말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 앞에 권성범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자를 노출했다가 그렇게 홍력을 치렀으면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정말 야머진 모습이 안 보인다. 국회의원들이든 당원들이든 간에. 그러니까 뭔가 헐렁헐렁한 모습이 보이는데 거기다가 그걸 빌미로 해서 또 이준석이가 경찰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이것 또한 꼼수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계없이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에 대한 추가 징계를 빨리 하면 된다. 그러면 법적인 것은 경찰에서 알아서 하고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에 대한 징계를 해버리면 그다음에 가처분 신청이든 이런 것들은 자격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준석이가. 그래서 이준석 사퇴는 일단은 정치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점에서는 빨리 윤리위원회를 갖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데 또 문자가 공개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을 갖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계속 안에 이래서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불필요한 소동, 소동, 소란 때문에 계속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